와이드 카메라에 포착된 미녀스타 재경씨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? 태국에서 지금 가수분 태국 가수? 또 태국에서 굉장히 또 열심히 활동 중이신 아티스트분께서 무슨 말인고 하니 바로 K-POP 스타 용준영, 재경씨가 글로벌 스타 탄생에 지원 사격을 나섰다는 소식 먼저 그 주인공과의 만남에 나선 재경씨 이 남자 누군지 궁금해지는데요 태국이 슈퍼스타 K로 통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며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나튜 작년 국내 프로그램 출연과 동시에 태국의 이승기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았던 그가 본격적으로 국내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나튜를 위해 뭔가 가르쳐주겠다고 나선 재경씨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? 활류 아이돌의 노하우 첫 번째 바로 인사법이죠 엠넷 마일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레인보우가 나왔습니다 엠넷 마일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나튜가 떴습니다 이번엔 뮤직비디오 촬영에 나선 나튜 이곳에서도 나튜의 국내 데뷔해 지원 사격을 나선 스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용준혁씨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아티스트분이랑 함께하는 작업이라서 재밌게 가사 작업도 하고 녹음도 하고 지금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찍고 있는 것 같고 한류 아이돌의 노하우 두 번째 바로 피처링입니다 국내 가수들은 다른 가수와의 피처링 작업으로 음악적 표현의 폭을 넓히기도 하는데요 나튜의 국내 데뷔곡에 용준혁씨가 피처링을 맡아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업 후에도 간간히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음악으로 국경을 넘은 두 사람의 우정 앞으로도 쭉 이어가길 바랄게요 그 사이 나튜을 위해 뭔가 준비 중인 재경씨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? 그분이 아직 특별하게 본인의 대표는 로고가 없다고 해서 제가 디자인 해드리려고 해요 디자인 참 잘하시는데 저희 와이드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어? 좋죠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한류 아이돌 노하우 세 번째 바로 개성 있는 로고죠 케이팝 스타들에게는 각 그룹의 개성을 살린 로고가 있는데요 국내 데뷔를 앞둔 나튜을 위해 직접 로고 디자인에 나선 재경씨 정말 멋지네요 고마움의 표시로 재경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나튜 응 예스 우와 나보다 좀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된 나튜의 첫 국내 무대 기대해 주세요 행복 활동 활동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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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.